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된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평창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평창군은 오늘 문화복지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, 치매 안심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치매 환자 작품 전시, 방문인지 재활강사들의 재능기부 공연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적극적인 치매 인식 개선 활동, 맞춤형 시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